모르겠어요. 왼쪽부터 한번 개선물 드러내면서 단체 컷 촬영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포즈인데요. 하나하나 멤버들의 매력을 보고 계신데요. 손아트 한번 할까요? 각자의 방식으로 손아트 보여주시고요. 네, 이번엔 중앙 바라보겠습니다. 덤앤블랙. 10명의 멤버들은요. 밤하늘을 비추는 별이 되고자 하는 같은 꿈을 가진 청년들입니다. 평균 나이는 22.5세라고 하는데요. 아, 지금 뭐라 해야 될지 어색하죠? 가운데 바라보면서 준비한 게 있습니까? 네, 뭐 보여주시겠어요? 아, 오른쪽으로 한번 바라보고요. 네, 오른쪽으로. 자, 파이팅! 네, 투지를 다주는 첫 출발의 힘찬 파이팅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연기 외에도 노래와 춤, 재능을 갖춘 멀티 케이너 배우돌인데요. 각자의 컬러가 어떻게 드러날지 기대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다 똑같거든요. 뭐, 안녕도 하고 손아트도 했는데 특별히 준비한 게 있으시다고요? 네, 대역을 좀 맞춰야 되나 봐요. 네, 졸업사진 찍을 때 자식을 자잖아요. 네, 아마 지금 카메라 앞에서 많이 웃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이 긴장되고 볼이 떨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있어요, 준비한 거? 준비한 거 이거입니까? 네. 아, 네. 눈을 가리는, 한쪽 눈을 가리는 이건 어떤 의미인지도 이따가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예전 개그 프로에서 이렇게 패트맨하던 모습 같기도 한데 새로운 모습으로 함께 인사하고 싶어서 많은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자, 10명의 멤버들 단체 촬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멤버들과 토크를 하면서 그동안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지 지금 시작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지 감사합니다.